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그 거북이에 관련해서 좀 이미지 이런 걸 좀 팔아볼까 해서 그런 거북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보다가 엣지에 이런 거를 팔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나누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짧게나마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e-rank라는 곳인데요 엣지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이트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셀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고 리서치, 제품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거북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옆에 태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쭉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가시면 키워드 아이디어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키워드 서치, 얼마나 서치를 하고 있느냐 한 달에 그리고 두 번째가 클릭이 얼마나 클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엣지 안에서 경쟁 상대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일 서치가 많고 클릭 수가 많고 그리고 경쟁 상대도 너무 많으면 제 물건을 우선 랭킹 올리기에도 힘들고 노출시키기도 너무 힘들고 물건을 파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서치가 높으면서 클릭 수도 높지만 엣지에서 경쟁 상대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조금 적은 그런 제품들을 그걸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에서 태그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보시면 gift for woman 이 키워드는 항상 들어가는 키워드예요 어느 리스트를 들어가든 어느 리스트를 만들든 이 키워드는 항상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선물을 많이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항상 이용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엣지 안에서 너무 많은 리스트들이 이 똑같은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랭킹을 올린다 그리고 노출을 시킨다 라는 게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롱텔 키워드라고 있는데요 제가 롱텔 키워드를 많이 강조 강조를 좀 많이 해요 리스트를 만드실 때는요 이런 키워드 하나 뭐 터로 이렇게 단어 하나만 쓰셔서 태그를 쓰신다거나 키워드를 요 하나로만 해서 알티클을 적으신다거나 어디든 구글이든 뭐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이런 키워드 하나로만 뭘 만드시면요 노출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롱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그 랭킹을 올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다 조금 더 빠르게 랭킹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어 몇 개가 붙어 있는 뭐 gift for husband 아니면 jewelry for woman 이런 식으로 롱텔 키워드를 꼭 이용을 하셔서 태그도 만드시구요 키워드를 이용을 하셔서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요 turtle necklace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선 클릭 수도 높구요 엣지에서 물건을 파는 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품 예쁜 거를 어디서 찾아서 뭐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1688 사이트에서 찾아서 좀 괜찮은 디자인이 있는 걸 찾아서 물건을 파셔도 되고 엣지 사이트는 직접 핸드메이드로 물건을 원래 만들어서 파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물건을 만들어서 파실 수도 있구요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 파실 수도 있고 이렇게 터로 넷글래스 이게 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물건을 팔기 쉽다 엣지 안에서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가시면 닌자 터럴스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turtle earrings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팔찌 이런게 엣지 안에서는 조금 팔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구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 때 저는 또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카테고리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월마트는 카테고리 선정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뭐 엣지라든가 아니면 이베이 아마존 이런 곳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저는 꼭 이렇게 보고 랭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위권에 있는 제품들 랭킹이 올라가 있는 제품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 공통적으로 있는 카테고리를 저는 그걸 선택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곤 합니다 제가 이거를 리스트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해서 거북이 모양이 있는 그런 목걸이를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기고리 기고리죠 요런 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랭크가 좀 조금 더 쉽게 키워드를 찾기 좋게 되어 있는 건 또 여기 태그를 보시면 아는데요 이렇게 좀 크게 sea turtle, turtle, turtles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아이디어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랭크 요 사이트를 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리를 파신다고 하면 엣지 말고도 월마트에서 파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존에서 주어리를 많이 팔았었는데 아마존하고 이베이에서는 너무 셀러들이 많고 그리고 비슷한 부류의 그런 주어리들을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랭킹 올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는 팔기가 쉽지 않겠지만 월마트라면 월마트는 조금 더 셀러가 좀 적기도 하고 랭킹 올리기가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서 월마트에서 주어리를 파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엣지에서도 물건을 파는 게 좋지만 월마트나 아마존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해서 엣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지는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물건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키워드를 놓고 판다고 하면 월마트가 제일 잘 팔리고 주어리로는 이베이 그리고 아마존 엣지 이런 식으로 주어리들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엣지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엣지 마켓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마켓들도 같이 물건을 팔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라도 찍어야지만 제가 편집을 빨리 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아마 편집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남아 조금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